q 일단 이 작품의 전체적인 색깔이 되는 부분을 이 종이에 뒷면으로 넘겨주시고 종이를 대각선으로 반으로 접어줄게요 그리고 한 번 더 대각선으로 반으로 접어주시고 이번엔 이 왼쪽 끝점과 아래쪽 끝점이 만나도록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종이를 돌려서 반대쪽과 똑같이 접어주시고 다시 펼쳐서 이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벌려서 옆으로 넘겨주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종이를 돌려서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시고 위에서 아래로 눌러서 이 안쪽을 딱 맞춰주시고 종이 바깥쪽을 꾹꾹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종이 아래쪽으로 해주시고 이 오른쪽 선과 가운데 선이 만나도록 대각선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왼쪽도 똑같이 접어주시고 이 접었던 걸 다시 펼쳐서 이 아랫부분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서 양쪽 튀어나온 부분을 종이 안쪽으로 눌러줄게요 이렇게 접었던 선에 맞춰서 꾹꾹 눌러주시고 아래로 내려서 종이를 돌려서 반대쪽과 똑같이 접어줄게요 이렇게 양쪽을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다시 펼쳐서 마찬가지로 양쪽을 안쪽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양쪽 끝선을 꾹꾹 눌러주시고 양쪽 끝선을 꾹꾹 눌러주시고 반대쪽을 왼손으로 잡아주시고 반대쪽을 왼손으로 잡아서 양쪽으로 당겨줄게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 뭉툭한 부분을 집게 손으로 눌러줄게요 그리고 반대쪽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반대쪽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종이 안쪽으로 눌러주시고 이렇게 아랫부분을 종이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종이를 돌려서 위쪽 삼각형을 아래쪽으로 접어줄게요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접어주시고 이번엔 아래에서 위로 삼각형을 접어주신 다음에 이 위쪽을 종이 아래로 내려주시고 종이를 돌려서 이 위쪽 끝부분을 양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펴줄게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까지만 끝부분을 접어주시고 다시 펼쳐서 옆쪽을 이렇게 벌려서 접었던 선에 맞춰서 끝부분을 종이 안쪽으로 넣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종이 아래쪽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종이를 돌려서 이 부분을 종이 바깥쪽으로 벌려줄게요 이렇게 안쪽을 끝점에 맞춰주시고 반대쪽도 벌려주신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시고 끝선을 잘 맞춰서 눌러주시고 아래쪽 부분을 종이 위쪽으로 적당한 크기로 접어주신 다음에 양쪽 튀어나온 부분을 손끝으로 눌러줄게요 아래쪽 끝선을 잘 맞춰서 꾹꾹 눌러주시고 종이를 뒤로 돌려서 이번엔 아래쪽을 위쪽으로 접어주시고 가운데 선에 맞춰서 삼각형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신 다음에 다시 펼쳐서 이 작은 삼각형을 종이 안쪽으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종이를 돌려서 이 긴 선을 종이 아래쪽으로 접어주시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서 양손으로 반대쪽으로 당겨줄게요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양쪽을 이렇게 잡고 당겨주신 다음에 종이를 돌려서 양쪽 부분을 종이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이렇게 팔 부분 안쪽 끝에 맞춰서 접어주시고 양쪽 크기를 잘 맞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만든 후 이번엔 이 팔 부분을 종이 안쪽으로 접었다가 다시 펴줄게요 이렇게 끝선에 잘 맞췄다가 이렇게 끝선에 잘 맞췄다가 위쪽을 벌려서 이번엔 접었던 선에 맞춰서 종이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끝부분을 잘 맞춰주시고 왼쪽도 오른쪽과 똑같이 접어줄게요 그리고 이 종이 아래쪽을 벌려서 뾰족한 끝부분을 적당한 크기로 안쪽으로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신 다음에 종이를 뒤로 돌려서 이 삼각형을 아래로 내려주시고 이 뾰족한 끝부분을 조금만 아래쪽으로 접어줄게요 이 뾰족한 끝부분을 조금만 아래쪽으로 접어줄게요 그리고 돌려서 그리고 돌려서 이 팔부분을 끝선에 맞춰서 꾹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